아유 왔네 아유 왔네 오우 아유 왔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일찍 들어오셨네 너무 빨리 왔는데? 아니 이거 피해가서 커피 좀 한잔하고 그래요 다른 팀들 아메리칸 한잔하고 저기 인형 잡는 거 아메리칸 아메리칸 유명한 경주최부자 이대기 대단한 분 계시거든요 저 몰랐어요 진짜요 이거 봐 이게 그러니까 런닝맨의 매력이에요 몰랐는데 있던 거 같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빨리 알깃발 빨리 찾아줘 빨리 왔으면 빨리 찾아야 돼 이 마을 어딘가에 이 마을이요? 한옥마을이요? 그렇죠 이 한옥마을 어딘가에 알깃발이 있어 그 알깃발을 빨리 제 앞으로 여기 있는 거 각자에 갖다 놓으시면 승리하시는 겁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깃발을 이야 대단하네 어? 어떻게 찾았대? 와 아니 마을 전체를 어떻게 뒤져 이게 뭔데서 이렇게 큰데서 어떻게 자꾸 도대체 아니 부산까지 갔다 온 거예요? 야 대단하네 갔다 왔어요 형 그래도 굉장히 빨리 왔어요 지금 아 진짜로? 좀 전에 팀이 온 지가 한 5분도 안 돼요 아 정말로요? 아니 부산 갔다 오시고 진짜 빨리 왔네? 어떻게 빨리 왔어요? 아 약 올립니까 지금? 부산 어때요? 그냥 갔다 왔어요 그냥 끝까지 좀 내리자마자 건넘편에서 타고 왔어 끝까지는 어디였어요 끝까지는 뭘 구경을 못했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? 아 지금 아 너나 재밌지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돼? 자 우리 저 네 이 마을원에 알깃발 도촌마을원에서 알깃발을 재석 빨리 가져오세요 하나만? 하나만 찾아오세요 우리 팀에서 하나만? 예예 형들 혹시 깃발 보셨어요? 빨리 다녀오세요 깃발 보셨어요? 못 봤어 아니 재석이 형 깃발을 숨긴거죠? 어? 아 저 죄송한데 여기 김종국씨? 네 여기 안내 데스크가 아니라 아니 무거워 늘 화가 나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놔둘게요 아니 운동 뭐하러 해요? 이게 무거워 운동을 뭐하러 해? 아니 좀 정말로요 아니 참 재석이 형이 숨긴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깃발 찾아보긴 하셨어요? 아니 나는 안찾아봤지 제작장에서 얘기하기로 하는 야 이 깃발이 얼마나 아니야 아니 지금 형 아까 숨긴거 같지 않아요? 아니 아니야 진짜 내가 숨겼으면 나 진짜 벼락을 맞죠 여기서 벼락 여러 번 맞으셨잖아요 벼락 여러 번 맞으셨잖아요 벼락 여러 번 맞으셨잖아요 벼락 여러 번 맞으셨잖아요 아 나 좋아 아니 이게 그냥 이게 어떤 아무런 추적장지 없이 그냥 생으로 찾는거야? 어 와 그냥 찾는거야 진짜로? 그냥 어딘가 그냥 있어 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어디 어디 깃발이 어디 있어 아 아 근데 마을 안에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진짜 다 뒤져봤는데 진짜 다 뒤져봤는데 아직 찾은 사람 없죠 열심히 지금 그렇지 아직 찾은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나온거에요 대상님은 하나도 모르세요? 저 몰라요 아니면 내가 진짜 도미하고 나이는 제일 먼저 알려줬을거에요 아 아 지금 하나도 찾고 있네 여기 없죠 곳곳을 찾아봐요 찾아보면 있어 네 나요 뭐해 이봐요 팀 내 외국인 팀 내 외국인 팀 내 외국인 잘 좀 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작은걸 어떻게 찾아 잘 찾아봐 내가 지금 저 형 어디인줄 알아요? 모르지 안해 모르니까 아니 진짜 모른다니까 나도 여기 와서 지금 내 처음 얘기도 교재하는건데 똑같은 입장이야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고? 야 이거는 진짜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어 내가 봐도 에? 재석이 어디에 들어가니가 없네 없어 아 자 아 뒷발 찾았어요?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 아 마이팅! 와 육신이 싸워 오더라고 마이팅! 와 육신이 싸워 오더라고 맨 나가지마자 아 찾았어요 내가 나가지마자 내가 나가지마자 어? 내가 딱 형 이게 해군심이 이상하다 싶었거든 어? 재석이한테 있는걸 나 사실은 이름표 딱 끄려고 했거든 야 진짜 몰라 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되지 너 뺏긴다 너 뺏긴다 네? 너 뺏긴다고 왜 뺏지 그거 정국이 어디에 뺏기지 아 미쳤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아 줘봐요 야 이건 난 진짜 몰랐어 나도 몰랐어 진짜 최고야 이거 왜 나한테도 얘기를 안 해줬지? 아 아 왜이 아 왜이 아 왜이 아 이거가 뭔데 뭔데 잡어 잡어 저 귓발이야 여러분 여러분 하하 하하 자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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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 저 accommodation 하하 내가 얘기 좀 하자 하하 무슨 아 잠깐만 제성이genommen 진짜로 안 가 respons 하하 우산 여러분 확 재석이 형이 뺏었다고요 재석이 형이 뺏었다고 재석이 형이 그랬어?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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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석이 형이 뺏었다니까요 진짜로 형 이거 이따 숨겨놓자 이거 숨겨놓자 숨겨놓자 빨리 들어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빨리 오세요 정국이 데리고 와 정국이 뭐라고? 어 왔구나 왔구나 야야야 내 홍보 친구 알지 빨리 어때 여기에 파란색이 화가 화가 가져왔었는데 지석이 저 뭐 갖고 있네 뭐야 아 이게 알깃발이야? 아니네 아 그러니까 길을 찾아야 되고 이 깃발을 찾아서 둘이 묶어야 되는구만 그렇지 깃발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해야 되는거지 야 아 쟤는 깃대 화가는 지금 길을 찾은거야 그렇지 내가 이거 행거집을 얘가 가져왔거든 야 하여튼 요 진짜 쪽잡이 같은 거 아니야 지금 행거집 갖고 있죠 아 행거집 갖고 있지 얘 어딘가야죠 바자 안에 넣어버린거 같아요 어 던졌어요 던졌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제 행거집이 알깃발이었어요 제 행거집이 알깃발이었어요 야 깜짝 놀랐네 저 이거 CEO킬을 얻고 형 혼자 또 가져온거에요 누가 가져온거에요? 뒷발은 지성씨 뒷발은 지성씨 주세요 왜요? 아 이건 여기다 꽂아야 됩니다 아니 아 그거를 갖고 다니시는게 아니에요 내가 꽂을게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 행거집을 네 넣지 말아야 될 곳을 넣은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 그건 반칙이지 괜찮아 난 꺼낼 수 있어 저 친구도 꺼낼 수 있어 아 나 이거 옛날에 광수수 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다 넣어 그럼 쑥 넣어버려 그냥 형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깃발을 묶으려면 굉장히 많은 몸싸움과 예예예 그걸 이제 이겨내야지 저 친구가 아 야 나는 내 이 가슴속에 헹궈치면 나 붙이고 와야지 지금 봐봐 지금 점점 모여들잖아 이 마을사람이 아 진짜 없다고 진짜 너희 아니야 저쪽 저쪽 자 지금 아 그거 가져가시면 안되는거지 지성씨 그거는 가져가시면 아 여기 지성씨 아 이게 뭐라고 지성씨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하비양 하비양이야? 너한테 있구나 배 있어 배 배에 뭐 있는거 같아 아니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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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튀어나와있는데 안 찾았어? 공주 안 찾았어? 아니 바지가 찢어졌어 제발 나 어디가네 야 자꾸 있어 야 디펜션 잘해야돼 야 영어 영어는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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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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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now what it is? 아 아 아니 미치않아 아니 미치않아 아니 진짜 모르겠다 아 되게 소외감 느낀다 가짓말 아 가짓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봐도 저기 같은 팁들 못 끼잖아요 지금 두 번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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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브로를 알아줘 어 이거 뭐야 아 브로를 알아줘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나한테 오랜인지 알아줘 꺼줘 아 진짜 아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게 어느 나라야 왜 세무삭대가 와서 이래 아 왜 세무삭대가 와서 이래 아 왜 세무삭대가 와서 이래 아 왜 세무삭대가 글로벌에 자 자 여러분 잠시만 멈춰주십쇼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런 몸싸움을 하시면은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밖에 나가 계시고요 이 깃발을 이 안에다 어디서 숨겨두겠습니다 어디요? 네 찾아서 여기까지 오시면 되는 걸로 좋죠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시작이래요 나가 있어요 자 잠깐 나가 계세요 영화 들어가야 되는데 아 많이 계속 있어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? 빗발을 찾으면 그대로 승립니다 네 빗발만 찾으면 승리에요 자 준비 시작 와 가자 가자 찾자 자 빗발만 찾으시면 승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몸싸움 필요 없고요 빗발만 찾으시면 돼요 너 아까 어디 숨어있었지? 나무에 있었어요? 아니 아니요 죄송해요 자 빗발만 있었어요? 죄송해요 어디 있었어요? 어? 어? 어 왜? 뭐야 찾았어? 찾았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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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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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가 훌륭한 야. 야. 정말. 정말. 나 역시 원어. 강함 강함. 강함 강함. 나은이하고 봄이 억울해. 나은이. 이게 또 밑에 있다. 바로 여기 밑에 있었는데. 내가 아까도 계속 여기 밑에 있다고. 야 정말 대단하네. 찬스 두 장. 우리 우승팀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남은 한 장의 카드가 남아있습니다. 남은 한 장은 우리 1등 팀이 한 팀에게 주시면 돼요. 미스터 오. 미스터 오. 미스터 오. 미스터 오. 미스터동. 미스터 오. 미스터 오. 자 하나. 미스터 오. 미스터 오. 미스터 오. 자 그러면 뭐 아직 게임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. 아직 게임이 남아있습니다. 다음 미션 장소로 갈게요. 오. 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야 지금 분위기 좋아 아이들 알지? 좋아 좋아 좋아. 시장이 좋아. 얘는 5년차 베테랑에 이끌어가고 한번 느껴보려고. 저는 잘 모르겠는데. 한 번. 형 나 이번에 가면 좀 약간 진짜 한번. 진짜 모든 걸 걸고 한번 해볼게. 진짜로. 야 이제 진짜 하자 형. 진짜 하자. 진짜 하자. 야. 여기는. 얘는 사극적으로 다닌. 들어갔던 것인데. 아 그래요? 어. 사극 촬영하는 것 같은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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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